안녕하세요 여러분 테슬라의 우리 내는 남자 태월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다우가 0.44% 떨어졌구요 그리고 나스닥이 0.09% 그리고 S&P500이 0.18%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지금 이 3대지수가 나란히 이렇게 마이너스로 장을 마감한걸 보는게 굉장히 오랜만인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은 뭐 제가 저번주부터 여러분들끼리에 못이 바뀌게 매일 말씀드렸지만은 내일이 드디어 이제 CPI 데이터가 나온 날이에요 이제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게 잘 안나올거다 예상을 하고 있고 앞전이 한번 세게 맞았기 때문에 막 그날 3대지수가 2.5%씩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조심조심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를 놔두고 아마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이제 기간 투자자들도 그렇고 조금 수익이 난것들은 조금 프로필테이킹을 하는 그런 현상이 동시에 일어난 그 결과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다른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일 CPI 데이터가 잘 안나와가지고 내일 주의시장이 떨어질거다 이제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뭐 10명 중에 한 7, 8명 정도는 그렇게 될거라고 생각할거에요 아마 한 2명 3명은 그냥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10명 중에 7명 정도는 아마 내일 장이 안좋을거다라고 생각을 할겁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라도 이 CPI 데이터가 만약에 잘 나와버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돼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히 호재로 시장에서 인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볼 때는 나스닥 2% 넘게 오르는거는 그냥 장난처럼 오를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쯤 잘 나오기를 한번 빌어봅니다 근데 일단은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TZA라고 요거는 이제 스몰캡 주식들이 소형주들이 떨어지면은 요거는 이제 올라가는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금액이 얼마 안되요 요거는 지금 120불이 올라가지고 지금 920불인데 800불 800불을 해치용으로 혹시나 떨어지면 떡볶이라도 하나 사먹게 그냥 막고 있는거보다 혹시나 떨어지면은 떡볶이라도 하나 사먹게 그런 의미에서 요거 샀구요 그리고 SQQQ도 요거는 제가 앞전에 하락장에서 자주 이용을 했었죠 요것도 지금 요 150불 오른거 빼면은 이거 1000불도 안되요 900불 정도 투자했습니다 900불 정도 투자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SQQQQ에요 요거는 이제 나스닥이 떨어지면은 요거는 올라가죠 그래서 소액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금액 중에 뭐 저는 42만불 가까이 되는데 요거 지금 뭐 해치용으로 산거는 두개 다 합쳐도 2000불도 안되요 뭐 0.5%도 안되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내려가라 하면서 제발 내려가라 하면서 절대 사는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요런식으로 살짝만 이렇게 해치를 해놨습니다 근데 정말 내일 CPI 데이터가 잘 나와가지고 예상외로 하악 올라가는 3대지수가 전부 다 미친듯이 막 2%씩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좀 나왔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한가지 일단 조금 웃긴 일이 있었는데 오늘 뭐 웃긴 일이라기보다 게리 블랙이 여러분 어 더 디스클로즈를 했어요 뭐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이제 디스클로즈를 한다 알려드립니다 하면서 I am short ride 어 나는 이제 라이디에 숏을 친다 하면서 디스클로즈를 자기가 했습니다 어 했는데 하자마자 한 2시간 3시간 지났나 한 2시간 3시간 지났는데 라이드가 어 그 발표 성명을 또 하나 냅니다 어저께 이제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현금이 어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있다 이제 요런거를 말을 했었는데 그 뉴스가 또 떴는데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그 로드타운 라이드에서 어 펀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어디셔널 펀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자동차 생산하는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이제 요런 기사가 뜨자마자 어 주가가 빡 오르면서 게리 블랙이 여기서 환하게 웃고 있지만 지금 얘는 똥줄 지금 타고 난리가 났습니다 얘가 한거는 이 푸드옵션을 산게 아니에요 푸드옵션을 산게 아니라 숏을 친거에요 숏을 친거는 뭐냐면은 요거는 어 손해가 무한대요 왜냐면 없는 주식을 빌려가지고 팔고 들어가기 때문에 주식이 오르면 오르는 만큼 계속 손해를 봐요 근데 주식이 계속 오를 수가 있죠 떨어지는거는 0원이 되면 더이상 안 떨어져요 그래서 숏이 굉장히 위험한건데 요렇게 활짝 웃으면서 로스암모투스 숏을 치는데 행운을 빈다 게리야 행운을 빈다 그리고 오늘 좋은 뉴스가 또 하나 떴죠 여러분 지금 상원에서 250빌리언 요 빌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상원에서 요거는 이제 테크랑 매니팩트링 요 서포트해주는 지원금액이라고 할게요 지원금액인데 쉽게 말해서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랑 중국이랑 미국이랑 무역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지금 테크전쟁도 하고 있잖아 기술 패권에 중국이 도전을 하면서 미국이 이제 그거를 우리는 인마 기술을 패권에 니네가 도전해? 그러면 인마 안돼 이러면서 지금 테크주들 매니팩트링 요 하는데 서포트를 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한테는 굉장히 호재에요 굉장히 호재라 보시면 다우랑 S&P가 떨어진 폭보다 나스닥은 0.09% 떨어졌죠 내일 CPI 데이터가 나오면 불구하고 그게 이제 요 뉴스 때문에 그나마 많이 안 떨어진거에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좋은 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 뉴스에요 오늘 테슬라 뉴스가 많이 없거든요 일단 내일 테슬라 모델 S 플라이드 이벤트하죠 여러분 내일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테슬라한테 테슬라 주주분들한테 그래서 내일 테슬라 S 플라이드 이벤트 할 때도 제가 라이브를 할 예정이니까 그거 일단 알아두시고요 요거는 이제 벨지움 벨지움의 이제 벨지움 그 항구에 지금 차가 테슬라 차들이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요게 뭐 한 2500대 이상 된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테슬라는 분기별로 이렇게 딜리버리를 주는 그 숫자가 틀립니다 항상 마지막 달 분기에 그 마지막 달 딜리버리를 맥시멈 해가지고 팍 다 보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때는 3월달 2분기때는 6월달 3분기때는 9월달 4분기때는 12월달에 차를 모아가지고 한 번에 보내버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6월달이잖아 그래서 벨지움에 지금 차가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도착해 있고 요거는 또 독일입니다 독일에 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 이게 차가 몇던지 모르고 그냥 대충 봐도 이거는 내가 볼 땐 대충 봐도 한 5000대가 넘는 것 같은데 요 끝에부터 해가지고 요 끝까지 쫙 있습니다 이거는 5000대가 넘어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주가에 힘을 못 받고 이렇게 조금 힘들지만 우리 테슬라는 2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면은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 지금 일단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요 세운 트레인 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쭉 올라갈 수 있는 일단 기회는 있다 왜냐면 2분기 실적이 잘 나올거고 그리고 내일 또 플라이드 이벤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새로운거 이렇게 마이크 드랍하는거 또 한 개 딱 내놓으면은 팍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굉장히 강한 서포트 라인이 여기 570불 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570불 밑으로는 테슬라는 이제 안 떨어질거에요 이게 만약에 570불이 깨지고 떨어질거였으면 앞전에 그저께죠 그저께 이제 가짜뉴스 CNBS에서 로라가 퍼뜨렸죠 그 테슬라 중국 세일즈가 5월달에 반투망이 났다 요런 돈 받고 CNBS에서 기사 써주는 애들이요 써가지고 그 가짜뉴스 때문에 테슬라가 엄청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날 570불이 깨졌을거야 만약에 요 서포트 라인이 강하지 않았으면 근데 그날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떤 악재가 나와도 테슬라한테는 내가 볼 때는 570불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요렇게 트라이앵글 존에 지금 와있기 때문에 여기서 브레이크아웃을 하고 올라갈 수가 있다 그게 이제 뭐 2분기 실적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내일 당장 그럴 수도 있어 테슬라는 하루 뭐 이렇게 좀 잘못해버리면은 20% 30% 올라가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일 한번 기대해봅시다 내일 모델S 플래드 이벤트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지금 뭐 RSI도 지금 완전 바닥입니다 RSI도 지금 44밖에 안되구요 근데 특이한 점 하나는 지금 주가가 이렇게 힘을 못쓰고 못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머니플로우 인덱스를 보면은 돈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다 돈은 계속 들어오고 있어 그 말 뜻은 서포트 라인이 강해진다는거에요 사람들이 계속 추가 매수를 한다는거지 기관들도 여기서 지금 계속 추가 매수를 한다는거야 근데 올 조금 올라가면 떨어지고 조금 올라가면 떨어지고 하니까 여기가 굉장히 단단해지는거죠 그렇게 해서 서포트 라인이 만들어지는거에요 그리고 뭐 다른 뉴스는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시간을 일단 알려드리자면은 CPI 데이터가 정확한 시간이 미국 주식시장이 열리기 1시간 전에 나옵니다 제가 한국시간 몇시 저기시간 몇시 이렇게 말씀 안드리고 미국 주식시장 오픈하는 시간 다들 아시잖아요 그 1시간 전에 딱 나오니까 그때 제가 라이브를 켜겠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한번 봅시다 그리고 지금 오늘 테슬라가 0.8% 떨어졌습니다 0.8%가 떨어졌는데 아 지금 좀 테슬라 주식분들 좀 많이 답답하시죠 어 많이 답답하실텐데 어 근데 우리 테슬라는 여러분 또 저번 연도에 많이 올랐잖아요 저번 연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쿨다운하고 가는 그런 시기가 확실하게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 PE도 엄청나게 많이 내렸잖아 PE가 지금 608이에요 여러분 어 이거 테슬라 PE가 원래 2000이 넘었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막 테슬라 까는 사람들이 맨날 야 저 PE가 2000이 넘는 주식으로 산다 사람들 어 이러면서 우리 보고 멍청하다 그랬잖아 하지만 지금 PE도 지금 많이 떨어졌고 지금 쿨다운을 하면서 다음 랠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개구리가 여러분 한번 팍 멀리 이렇게 뛰기 위해서 딱 앉아가지고 기다리잖아 힘을 딱 모으잖아 힘 딱 모으다가 한번 쫙 해가지고 빽 하면서 막 날라가잖아 어 그런 때를 테슬라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 그렇게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여유가 되시면 500불 미치면은 괜찮은 가격이니까 어 추가를 하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어차피 10년 보고 가는 거잖아 어 그리고 제 계좌 업데이트는 여러분 오늘 저는 후보TV 100개 이제 익절했구요 100개 익절했고 스킬즈 50개 익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000개식으로 딱딱 맞췄습니다 그리고 나노디메이션도 600개 익절해가지고 뭐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일단은 지금 평단가랑 너무 가깝고 내일 CPI 데이터가 나오고 해가지고 어 내일 조금 올라도 되고 내일 떨어져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일단 600개를 익절을 해가지고 300불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요 1000개씩 다 받쳐놨고 아마 나노디메이션은 만약에 내일 떨어진다든지 내일 모레 떨어진다든지 하면은 다시 1500개까지는 제가 추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보고 있는 중이에요 오픈도어도 오늘 장중에 많이 올랐었는데요 장중에 4% 5%까지 올랐었는데 장막판에 우르르륵 이렇게 다 무너지면서 지금 오픈도어도 좀 떨어졌는데 아 오픈도어가 여러분 지금 다른 것들은 지금 다 양전을 해가지고 올라가서 괜찮은데 오픈도어가 양전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오픈도어 주주분들 힘내세요 여러분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무슨 테슬라 뉴스가 많이 없어요 테슬라 뉴스가 많이 없고 지금 테슬라 슈퍼차징 스테이션 그 옆에 뭐 이렇게 스냅바 같은 거 스냅바 같은 거 있고 여기 뭐 이렇게 손 씻고 하게 쉴 수 있게 사람들 이제 요런 거 만드는 뉴스랑 뭐 다른 뉴스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어저께 보여드렸죠 기가베를린에 그 기가프레스 말고 그 로봇들 막 이렇게 테스팅하고 있는 거 프로덕션 테스팅하는 그 기계들이 막 돌아가고 있는 거 그리고 요거 기사 나왔고 그리고 뭐 다른 기사는 없어요 다른 뭐 특별한 기사는 없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내일 아침에 내일 또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어 내일 아침에 CPI 데이터 나오고 저녁에 또 모델레스 플레이드 이벤트 하고 굉장히 바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저는 또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아 그리고 야 이거 뭐야 요거 일론 머스크 트위트 하지마라고 일론 머스크 트위트 하지마라고 요거 지금 시위하고 있다 어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아시겠죠 여러분 뱃뱃 뱃뱃 뱃 뱃 감사합니다.